선준이 스트로크 진짜 많이 늘었다 궤적도 좋은데? 네 오른손은 그럼 이거를 붙여봐 싱글 스트로크로 똑같은 템포로 또 밤전에 다다다다다 이렇게 쳤잖아요 그러면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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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되겠지? 그렇지 오 밸런스도 좋아 손목 위치하고 그리고 꽉 껴진 정도하고 벌어진 정도 지금 다 좋은데? 감사합니다 더블 스트로크는? 더블이요? 느린 템포에서 한번 해볼래 오른손이랑 왼손이랑 굉장히 오묘하게 다르지 않아? 네 그래서요 너가 느꼈을 때는 뭐가 다른 것 같아? 오른손이랑 왼손이랑? 오른손은 다운 스트로크가 제대로 먹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왼손은 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 찍는 게 아니라 내릴 때 그냥 임팩트 주는 느낌이라고 될까? 오른손은 컨트롤이 100% 이루어지는 느낌인데 왼손은 뭔가 바운드에 의존해 가지고 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그럴 수는 있는데 왼손을 네가 치고 두 번째 거를 치면서 끌어올린단 말이야 오른손만 해봐봐 두 번 다 탁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아까 싱글 스트로크 할 때의 그 모양 그대로 더블 스트로크를 해야 돼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내려갔지? 네 하여가 다시 그리고 치고 나서 들려져 있잖아? 그러면 그 상태에서 더 들어야 되기 때문에 치고 나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아 좀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오른손 같은 경우는 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렇지 근데 뒤에 거를 잡아주려고 하지마 얘를 아래에 두기 위해서 일부러 감아서 잡아주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줘 탁 근데 역시나 두 번째 스트로크가 더 크다고 그래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서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네 두 번째 스트로크를 힘을 좀 더 뺀다고 생각하고 쳐와봐 아니 그 정도 말고 그렇지 그렇지 중간중간에 아직도 힘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아까보다 훨씬 나은데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되게 미세하게 다르지? 네 미세하게 다른데 엄청 큰 차이를 내게끔 내 왼손을 똑같은 방식으로 신다고 생각해 와봐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한 번 해와봐 오른손처럼 그렇지 이게 습관적으로 타, 탓, 탓 이렇게 치려고 한단 말이야 타, 탓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고 그냥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지금 처음 타 같은 경우는 타, 탓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이거를 타, 탓 타, 탓 타, 탓 그리고 자세 보면은 이제 너도 알 수 있을 텐데 오른손 다시 한 번 해볼래? 아까 말한 방법으로 스틱의 움직임이 두 개가 네 비슷한 타이밍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네 그 다음 게 조금 더 느리고 네 이렇게 돼 이렇게 똑같이 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툭툭 끊기지? 네 아, 그렇네요 그렇지, 자연스럽게 자꾸 두 번째 스트로크를 잡아주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렇지 지금 전반적으로 어쨌든 굉장히 좋아 두 타가 괴적도 그렇고 축이 움직이는 방향도 그렇고 너무 좋단 말이야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손 왼손에 더블 스트로크 방법을 교정을 했어 이거를 붙이는 게 또 문제야 그렇죠 한 번 붙여 방금 템포로요 응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 조금 더 빠른 템포로 한번 해와 봐 조금 더 빠른 템포로 역시나 두 번째 코를 잡아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게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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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工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더블 스트로크 연습은 이렇게 해주면 좋아 여기서 네가 꼭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템포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타이밍이 짧아지고 짧아질수록 이 궤적이 흔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동시에 잡아줘야 돼요 그럼 궤적이 왜 흔들릴까? 손가락 자꾸 쥐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템포가 빨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압박이 생기고 그리고 아직은 순발력이나 근력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해서든 템포를 만들어주려고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네가 실제로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잖아 150, 160 템포의 곡들도 가끔씩 친단 말이야 그때 오른손으로 8분음표를 치지 오른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빠르게 해서도 칠 수 있을 만큼의 테크닉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더블 스트로크를 연습하면서 내가 이게 빠르다고 생각하니까 심리 상태가 진짜 중요한 거야 빠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 바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더블 스트로크를 빠르게 템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네가 생각보다 느리다고 생각을 해야 돼 여유롭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블 스트로크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너무 빠른데? 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실제로 싱글 스트로크로 이어서 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빠른 템포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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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자 이게 되는데? 이거 하면서 불안한 거야 이 정도거든? 내 손은 되는데? 명령을 내리면서도 불안하게 내리니까 내가 요동을 치게끔 하는 거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 긴장할 필요 없어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힘을 빼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몸에 힘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네가 손이 가지고 있는 테크닉의 한계성 그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왼손에 궤적을 맞추는 거는 아까 너도 잠깐 연습했던 거 같은데 아랄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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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가 또 뭐다? 왼손은 버리고 오른손이 왼손이 들어갔을 때 왼손이 빠졌을 때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게 포인트인 거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왼손을 따로 연습하고 그 다음부터는 양손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끔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른손의 계적과 왼손의 계적 또는 손목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계속 매치드를 만들 수 있게끔 돼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겸사겸사 짧지만 이게 지금 영상이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안 나갈 수도 있어 네 레슨 하다가 이런 내용들을 같이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깐 찍게끔 됐는데 아무튼 좋은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스트로크 많이 늘었다 너 전공도 아닌데 이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야... 굉장하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근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